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최준철, 김민국이 지은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저희 두 사람이 학교 매점에 앉아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을 처음 기획한 때가 2001년이었으니 그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는 비관론이 만연했었는데 그를 쓰는 지금은 3000선을 넘었으니 참 격세지감입니다. 장기 낙간노는 돈을 벌기에 매우 유용한 사고입니다. 가치투자를 널리 알려보겠다던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은 지금 2조원의 고객자산을 책임지는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무실의 같은 방을 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식투자는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다는 게 쉽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 답답할 때도 많고 반대로 주가가 제 가치에 도달했다 생각해 매도했는데 그 이후로 크게 더 오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분석에 총력을 다 했는데도 투자 아이디어가 빗나가 허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운용자산이 늘어날수록 젊었을 땐 이쯤이야 싶었던 버핏의 연평균 복리수익률 기록이 이제는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이 20년에 걸친 시장의 다양한 풍파를 이겨내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건 온전히 가치투자 철학 덕분입니다.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을 집필할 때만 하더라도 돈을 잃지 말아는 버핏의 조언과 그가 강조한 복리의 힘은 머리로 이해한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부의 원천이 거기에서 비롯됨을 채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동학겜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제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이 온 국민의 좋은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기회입니다.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으로 바라보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투자로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도 한국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가치투자의 계속적인 증명이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지은희 최준철 김민국 이 두 분이 vip 자산운용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우리나라 가치투자의 산증인이라고 할만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투자 개념을 바꿔라. 선거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고자 한다면 어떤 출마자가 가장 뛰어난지를 가려야 하듯이 주식투자가 능동적인 사회기여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돈을 몰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위해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연구과정을 가치투자라 합니다. 가치투자를 제일 처음 소개한 벤저빈 그레이엄에 따르면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가치에 도달하면 파는 것이 바로 가치투자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익에 비해 기업가치가 몇 배인가 자산에 비해 기업가치가 몇 배인가를 따지는 것이 가치투자의 전부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치투자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가치보다 싸게 사고 가치보다 비싸게 파는 기계적인 가치투자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정의된 가치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존의 가치투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기업 발굴, 매수, 가치 이상으로 거래될 때까지 기다림, 매도. 그러나 재정의된 가치투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가치를 가진 기업 발굴, 가치 이하로 거래될 때까지 기다림, 매수, 지속 보유. 재정의된 가치투자는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기업 각각이 가진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상대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탁월한 가치를 가진 기업을 찾은 뒤 그 기업이 박앤세일 될 때 사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투자자들의 역할은 그때그때 싼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가치를 가진 기업을 골라내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반에서 30등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20등은 할 수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가치투자라면 계속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것이 재정의된 가치투자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고 지속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식투자를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출자로 생각하고 주인정신을 갖는다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늘려가는 기업을 찾아 주인이 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치투자는 주식을 오랫도록 보유한다는 장기투자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장기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라는 개념은 보유기관뿐 아니라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까지 기다리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즉 보유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해 오래 연구를 했고 자신감있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느냐의 부분도 장기투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가치투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항상 수지 맞는 가치투자 가치투자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고집스레 실천한다면 투자자에게도 큰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투자는 탁월한 가치를 가진 기업이 그 가치보다 낮게 거래될 때 매수하여 지속 보유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정말 가치보다 낮게 사고 장기간 기다릴 수만 있다면 가치투자자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벤저민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투자자에게 예상 수익률과 같은 것으로 안전마진을 알아내고 확보하는 것이 가치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이하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후부터는 주식가격이 얼마나 빨리 재가치까지 올라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마진이 수익률로 연결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안전마진이 100%라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의 2배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100% 올라야 합니다. 가격이 재가치까지 올라오는 기간을 실현기간으로 본다면 100%의 안전마진을 가진 기업의 실현기간이 1년일 때 수익률은 연 100%, 2년일 때는 36%, 4년일 때는 18%일 것입니다. 이는 복리를 가정한 수익률입니다. 결국 큰 안전을 확보하고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종목을 고르고 난 뒤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가치 투자는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개월 내에 주가가 가치까지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불과 며칠로 만들려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분석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기보다는 시장의 수급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차트의 신호를 그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마치 박찬호가 등판하는 매 경기의 승패와 스코어를 맞추려는 시도와도 같습니다. 반면 가치 투자자는 박찬호의 매 경기 승패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1년에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또 다른 박찬호를 찾아내려 합니다. 이것은 많은 자료와 연구만 있으면 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 수익은 매일매일이 경기 예측 때보다 높습니다. 최소한 확률적으로 신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박찬호의 경기 결과를 분석하려면 박찬호에 대해 연구를 해야지 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연구하고 예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로 성공한 투자자의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시장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이 가진 내재가치에 기반한 투자만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버핏 외에는 피터린치 같은 펀드 매니저도 이 대열에 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역사가 짧고 투자 역사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고수익을 올린 버핏과 같은 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은 오너인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대표적인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1999년 1월에 각 5천만원씩 1억 원어치를 매수해 현재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었다면 시세 상승만으로도 투자액 1억원이 6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장기간 동안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워렌버핏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도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헤더웨이에 장기 투자한 오너 겸 투자자입니다. 버핏이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이고 가치 투자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잦은 매매와 단기 투자로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식 투자란 기업에 대한 출자라고 생각하고 오너십을 갖는 것뿐 아니라 그만큼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늘려가는 기업을 찾아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비록 대주주나 오너는 아니지만 기업의 주주가 됨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업의 오너와 같은 편의 섬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오너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한다면 그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분율만큼 기업의 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오너 둘 다 잘 골라야 합니다. 가치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준수해야 합니다. 1. 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2. 사야 할 이유와 팔아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차트나 소문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않는다. 3. 기업 전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4.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외수한다. 5. 기업 전체를 사들인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6. 신용거래나 미술을 하지 않고 여윳돈으로 투자한다. 복리라는 마술사와 함께한다. 기존 투자자들이 가치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은 단기간에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지루한 가치투자보다는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몇십 배씩 끌어올리는 폭등주를 찾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당연히 가치투자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투자를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가치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또한 조급함 때문입니다. 가치주를 발굴하더라도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자신의 종목이 상승하지 못하면 그냥 매도해버려 정작 상승시에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투자자의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급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복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리는 지급받을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뒤 그 합이 다시 이자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에서는 시세차이로 얻는 이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리의 가장 큰 장점은 언뜻 적어 보이는 수익률이 긴 시간과 결합되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면 얼마 되지 않는 눈들이 뭉쳐져 산을 거의 내려올 때쯤이면 산사태를 일으킬 만한 큰 눈덩이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은행금리 수준인 연 7%의 수익을 복리로 재투자하면 10년 후 원금의 2배가 됩니다. 이것이 20%라면 10년 후에 6배, 30%라면 13배가 됩니다. 결국 가치투자로 좋은 기업을 고르고 이 기업이 연 30%의 수익만 내준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13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치투자를 통해 1년 동안 20에서 30%의 수익률을 목표로 시간을 참아낼 수만 있다면 주식투자의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단기간의 대박에 조급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치투자와 장기투자는 복리의 마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좋은 종목을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거래 수수료를 물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투자의 이익이 재투자되는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종목을 좋은 값에 사고 시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복리 수익을 향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느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투자가 가치투자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2부부터는 기업을 보는 눈 가치주 발굽업 해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계시거든요. 가치주 발굽법 1에서는 1. 주변에 널린 투자 아이디어를 이용하라. 2. 독점으로 욕먹는 회사를 찾자. 3. 기업을 보는 눈을 갖자. 4. 기업은 결국 사람이다. 5. 오해를 풀면 수익이 보인다. 제3부 숫자를 보는 눈에서는 1.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각종 지표들. 2. 주주를 좋아하는 기업은 나도 좋아한다. 3. 가치투자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이렇게 8가지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주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 내용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구해서 정독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변에 널린 투자 아이디어를 이용하라. 기업을 발굴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란 이 기업은 이런 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업 발굴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생각의 씨앗을 말합니다. 즉 성공 투자를 위한 기업 발굴의 첫 부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수많은 기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업이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들을 구매,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좋은 제품을 많이 파는 기업의 이익은 그만큼 크고 못 파는 기업의 이익은 작은 것이 당연합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번창할 회사와 망할 회사가 보이고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이는 반드시 주가에 반영됩니다. 제품이 많이 팔리고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고리는 수학적 진리만큼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키느냐와 이를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무심코 지나치기만 한다면 투자 아이디어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투자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쇼핑을 하다가도 잘 팔리는 옷의 가격표에 있는 회사 이름을 본다거나 아이가 사먹는 아이스크림의 제조원을 살핀다거나 길가에 어떤 종류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유심히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검증을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 내용을 살피면 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는 생각의 불씨 하나가 투자 성공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소비재 외의 분야에서는 아이디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재나 산업재들은 평소에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자신의 직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점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생업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개인 투자자들이 기간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앨런 그리스퍼는 경제 동향을 살피기 위해 뉴욕 뒷골목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양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경제는 책 속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난해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 제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히트 상품이 기업을 바꾼다. 히트 상품형 기업. 2.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브랜드형 기업.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주변에 널린 투자 아이디어를 이용하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롯데 칠성 음료, 히트 상품형 기업, 브랜드형 기업, 태평양.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 와닿았습니다. 이 독점으로 욕먹는 회사를 찾자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수입되는 물품을 대체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거의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독점은 강력한 것이고 경쟁사들에게는 제한과 같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독점 형태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국경이 없어진 글로벌 경쟁, 수많은 기업의 출현으로 나타난 공급의 현상,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취향,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등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려운 만큼 한 번 독점 체제를 구축해놓은 기업은 그 독점이 유지되는 동안 막대한 물을 축적할 수 있으며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독점이 기업에 주는 이익은 제품의 가격 결정 능력을 통한 이윤 확대와 경쟁사를 의식하여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의 축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할 일은 이런 독점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독점 기업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이용하여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독점 업체인 MSA, 빌게이츠와 같은 배를 탄다면 과연 얼마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독점 기업을 찾는 것도 브랜드 자산을 가진 기업을 찾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우선 가까운 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히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편을 느끼는 제품이 있을 때 독점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주 싫어하는 기업인데도 그 회사의 물건을 쓸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확실한 독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우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표준으로 쓰기 때문에 윈도우와 오피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그 대표적인 A입니다. 즉 제품의 구매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독점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시장을 뒤흔드는 손 자연 독점형 기업 2. 시장을 뒤흔드는 손 지역 독점형 기업 3. 세계 인류 제품은 아무나 만드나 인류 제품형 기업 이런 기업들이 독점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3. 기업을 보는 눈을 갖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트 상품 브랜드 독점이라는 개념은 어느 기업이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혁신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업을 보는 눈은 그런 결과물을 파악하는 능력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업 분야에 포함된 기업이 우수한 기업인가 어떤 체질을 가진 기업이 강한 기업인가까지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업의 경우 아무리 해당 분야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를 타는 데다가 비행기도 사야 하고 또 오래되면 바꾸어야 하며 가끔 추락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행기를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만큼 환율 등 외부 변수에도 취약합니다. 이것은 항공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항공업이란 산업 자체가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살 줄 아는 말은 대단한 말이지만 대단한 수학자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업에 적용하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분야 자체가 별 볼일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비즈니스란 어떤 것인지 어떤 기업이 좋은 비즈니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을 보는 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내용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파악하는 것도 기업을 보는 눈에 포함됩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하는 것으로는 경쟁사의 몰락이 있고 내부의 영향에 의해 변하는 것으로는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 외부적인 영향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는 사람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을 보는 눈은 기업의 숨겨진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유연 자산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도 모두 기업의 자산에 해당됩니다. 주식은 기업이 발행한 복권이나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이자 합법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며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어떤 세력이 얼마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매초 조사하는 시간에 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한다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창업, 회사에서의 업무 등 투자와 사업에 관련된 전 방면에서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는 눈을 갖자에서는 1. 봉이 김선단 같은 기업을 찾아라. 비즈니스 모델형 기업 2. 기술 개발은 나쁜 것이다. 기술 둔감형 기업 3.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경쟁사 몰락형 기업 4. 숨겨놓으면 못 찾을 줄 알고 보물찾기형 기업 5. 뻔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라. 황골탈퇴형 기업 이런 기업들이 좋다고 합니다. 4. 기업은 결국 사람이다. 사실 이 장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보지만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기업은 결국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고 그 기업을 구성하는 것이 사람이며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5. 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의 최신식 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빼고는 기업이라는 존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지식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기업에서 사람의 비중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사항은 그 회사의 직원 및 관계자 등의 내부인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일 경우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정해서 기업 실적, 주주가치 극대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측정하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고 섬세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시각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몇 가지 사항에 최대한 집중해서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을 이루는 사람 중에서도 우선 CEO를 봐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CEO의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을 봐야 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수족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 두 부분만 완벽히 파악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 반 이상을 안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모든 결과물과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는 신호들은 CEO와 직원들의 융합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분석은 기업의 원천을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1. 용장 밑에 약조롭다 CEO형 기업 2. 조직의 힘 맨파워형 기업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5. 오해를 풀면 수익이 보인다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기업부터 주식시장이 개설할 때 상장해서 10년 이상 되는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기업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인식 또한 고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업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간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곳인 만큼 사람과 비슷한 변화 과정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업이 변한다는 것은 사업 내용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나 경쟁력의 변화도 모두 포함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기업에 대해서 그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관념들을 가지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를 한다면 그 오해는 일종의 약속이 됩니다. 간혹 오해인 줄 알면서도 그 약속의 편승에 수익을 올리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들은 남들과 똑같이 오해를 하면서 기계적인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오해는 용기 있는 가치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해에 당당히 맞서 기업이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에 걸맞는 가격에 매수한 뒤 기다린다면 그 오해는 풀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오해를 받는 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수익을 거머쥐니다. 그래서 1. 생각을 바꾸면 기업이 보인다. 재정의형 기업 2. 남의 불행은 남의 이야기 사양 속 성장 기업 3. 불경기 남몰라 불경기 속 선두형 기업 4. 피자 조각이 작다고 피자가 작은가 유통 물량 부족형 기업 이런 기업이 좋다고 합니다. 제3부 숫자를 보는 눈 가치주 발굴법입니다. 1.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피타고라스는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결과는 투자자에게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보고될 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숫자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좋은 기업의 여러가지 기준도 결국에는 지금의 숫자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혹은 지금의 숫자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각종 숫자의 이용이 필요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브랜드가치, 독점, 비즈니스 모델 등 앞에서 배운 개념들이 정말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념들은 기업의 근본적인 내용을 말해주지만 숫자로 검증되지 못한다면 기업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는 절음발의 정보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질적인 정보들이 관찰과 논리적 추론에 의한 가정이라면 숫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명과도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뛰어난 수치를 먼저 발견하여 이러한 수치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목을 발굴할 때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수치가 나온 기업을 보고 이유를 분석하면 그 영역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참조하면 어떤 기업의 내용이 좋은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당 기업에 대한 완벽한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조사해볼 기업을 압축시켜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표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이 책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 ROE 영업이익률 퍼 등 5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투자가 생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핵심적인 수치 정도만 파악하여 손쉽게 해석할 수 있고 이를 질적인 분석과 잘 연결만 시킨다면 분석 털론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치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성장은 최고의 미덕 고성장률형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말 그대로 전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업이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금이 넘쳐서 이자 수익을 많이 내고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본사업을 잘해야 재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증가율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유효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2. 화수본을 찾아라 고 ROE형 기업 자산을 얼마나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즉 주주가 맡긴 돈을 사업을 통해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ROE입니다. 쉽게 얘기해 기업이 채무자들에게 보장하는 수익률이 금리라면 주주에게 보장하는 수익률은 바로 ROE입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3. 폭리는 좋은 것이다 고영업이익률형 기업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좋은 척도입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고영업이익률형 기업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그만큼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품질뿐 아니라 브랜드, 시장 지배력과 관계된 문제이고 이를 파악하는 데 영업이익률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4. 영원히 싼 것은 없다 PER, 즉 PER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PER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가치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 가격으로 거래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론 퍼가 낮은 저퍼형 기업일수록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봤고요. 2. 주주를 좋아하는 기업은 나도 좋아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천한 우리 기업들은 주주 중에서도 소액주주가 아닌 오너라 불리는 대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위로 인한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통해 주주들에게 그 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주주, 소액주주 가릴 것 없이 주주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주주정책에 앞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을 솔직히 주주에게 보고하고 이익에 대해 적절한 분배를 하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IR, 후자에 속하는 것이 2번장에서 설명할 배당정책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1. 현금이 최고다. 고 배당유령 기업. 2. 이제 주식을 돈으로 바꿔드립니다. 자사주 매입형 기업.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3. 가치투자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주식투자자가 단지 트레이딩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투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주식투자를 투기로 보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한정된 돈이 있고 이 돈이 주식시장 내부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돈을 따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는다는 제로썸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주식시장 자체의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논리가 생깁니다. 이런 논리에서는 한 사람이 돈을 따면 다른 사람이 돈을 잃는 구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돈을 벌게 되는 포지티브 썸적인 사고로 주식시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순환 과정이 주식시장에 상쟁된 기업에까지 미쳐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시장에 관계없이 종국에는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곧 주식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투자의 핵심 개념이며 가치투자자에게 기회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가치투자는 결코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소유권을 매매하는 곳입니다. 소유권의 가치는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그 실체는 기업 자체에 있습니다. 투자자는 좋은 기업을 골라내고 기업은 투자자가 준 돈으로 열심히 사업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성장하고 그 과실을 나눌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언제 살 것인가와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언제 살 것인가 기업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만들어내는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기업의 가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짜 기업의 가격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가치란 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 자산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을 합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분위기와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따라 그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워렌버펫은 이를 보고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중계지만 단기적으로는 카지노판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주가 아저씨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가치에 비해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준비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기업을 골라서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투자기간이라고 하면 주식을 사서부터 팔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자는 마음에 드는 기업을 발굴하고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주식을 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두 투자기간이라고 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 투자자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한 시점부터 투자기간으로 인식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내리고 사야할 시점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까지도 투자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업의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너무 높아서 주식을 팔았다 하더라도 계속 그 기업을 관심권 안에 둔 채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면 나중에라도 살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가치 투자자는 사야할 주식을 검토하고 지켜보는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성 있게 지켜보고 기다리면 준비하는 것은 가치 투자자의 제1덕목입니다. 두번째는 일정한 현금의 준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혹시 내일이라도 급등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조바심으로 현금은 없이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돌발적인 사태로 주가가 폭락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준비된 현금이 없어 평소에 눈여겨보던 주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치 투자자에게 폭락은 손해의 시작이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다면 이런 기회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현금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남은 돈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대비한 또 다른 투자로서 그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미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살 때는 투자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기업의 발굴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 비싸게 사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설사 그 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을 낮은 가격에 사면 살수록 잠재적인 수익률은 높아지고 복리 수익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야 할 때 1.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라. 2. 폭락이 즐겁다. 전쟁 같은 돌발 사태의 발생은 투자자들에게 공황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단기간의 주가 폭락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돌발 사태의 발생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지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3. 일시적인 슬럼프는 격려해 주어라. 좋은 사업 모델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량 기업들 또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환율과 금리가 급변하여 기업 환경이 악화되었다거나 강력한 경쟁제가 출현했다든가 경쟁 심화로 인한 덤핑 공세나 수요가 갑자기 줄었다든가 하는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슬럼프는 매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4. 내부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와봐.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따라 사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3. 언제 팔 것인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팔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어느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는 일입니다. 언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식을 파는 문제는 주식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같은 주인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 또한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 하에 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높은 성장세와 수익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복리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것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최선의 매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 아이디어 또한 주식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매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매도를 하는 조건이 단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혹은 떨어졌기 때문에 라는 식의 기계적인 매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치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는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이 일반 대중의 생각과 다르면 다를수록 수익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매도 시기는 주가의 등락을 그려놓은 차트를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틀린 건 틀린 거다. 투자를 하다보면 독자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엉뚱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기업의 내용이 분석한 바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도를 한 뒤 그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2.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할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생전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식 계좌를 새로 트고 술자리에서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고 명절에 모인 친척들이 주식으로 돈 번 얘기를 할 때쯤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기업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것이 최선이다. 제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치 투자자는 가치보다 조금이라도 싼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에 주인된 자격으로 참여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물론 싸게 사면 살수록 좋습니다. 비단 주식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치 투자자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주식을 싸게 살수록 잠재적인 수익률은 더욱 올라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을 팔지 않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팔지 않을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어떤 투자의 타이밍보다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 난 뒤의 부차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가치 투자자의 원칙은 계속해서 견주한 성정을 하고 있어 수익성이 높고 경영자가 믿을만 하여 연구히 팔 필요가 없는 화수분 같은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차선을 잡고 바꾼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주식을 너무 자주 바꿨다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리뷰를 마칠 건데요. 최준철 김민국 씨가 이 책을 쓴 게 대학교 3학년 때고요. 이 책이 나온 연도가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때는 이 책이 이만한 큰 가치를 가진 책인지는 절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 어떻게 대학교 3학년인 신분에서 와 이런 좋은 책을 썼었는지 정말 감탄했고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소장하신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기를 추천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했지만 실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사든 아니면 어떻게 구해서든 여러 번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